네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아 네 이어서 영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윤경신 선수의 은퇴식입니다 네 지난 선수단 기술은 핸드볼 대표 윤경신 선수입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올림픽 출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랑스럽죠. 왜냐면 20년 동안 태국만큼 단대는 건 좀 힘든 일이잖아요.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엄마도 다 알고 있어. 하루에 왔던 시절을 잘 지냈잖아. 이제는 그걸 다 버려. 더 큰 그릇이 되길 바래 엄마. 수고 많아 스타디. 사회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역시 뭐 앞서서도 영상에서 이 어머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마음껏 이제 묻어났죠 맞습니다. 유럽에서 독일 무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은 한국 무대에서 마치고 싶다는 윤경천 선수의 바람처럼 이제는 국내에서 마지막은 퇴식을 갖게 됐습니다 올림픽에만 5번 출전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6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만을 제외하고 5차례 이제 올림픽에서 뛰었던 윤경천 선수 앞서서 이 어머님께서 이제 독일 대표님으로 대표팀으로 이제 귀화를 해라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뭐 나는 대한민국 선수다 네 그만큼 외국에서도 한국을 빛낸 선수로 정말 볼무지라고 했은 한국 핸드볼에서 가장 화려한 독일 무대에서 정말 핸드볼을 빛냈던 한국을 빛냈던 윤경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윤경천 선수 나와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러분 TTI 내장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받으시면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핸드볼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났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더 국내 무대에서 또한 태극마크를 달고 더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우리들의 바람이지만 또한 선수로서는 앞으로의 또한 지도자로서 여러가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활약이 한국 핸드볼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은퇴를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이제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네요 네 윤경신 선수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 정말 제 가슴도 뭉클해지는데요 네 아 저희들은 잠깐 선생을 하거든요 호텔을 떠날 때 참 만감이 교차했는데 네 22년간 태극마크를 달면서 한국을 빛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움과 또한 네 어떻게 보면 호란함도 남아있겠지만 가장 자신 본인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1996년에 독일 분데스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굿모스바흐에서 10시즌 함부르크에서 이제 2시즌 12시즌을 뛰었는데 이 7차례나 득점왕에 올랐고요 특히 2000, 2001 시즌에는 324점으로 유일하게 300득점에 네 300득점 이상으로 네 득점 올렸던 윤경신 선수입니다 아 뭐 좀 많이 섭섭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정말 김종하 회장님 처음에 한국 핸드볼에 지금 세계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 정말 물씬 양면으로 수거해주신 그렇군요 명예 회장님이 지금 윤경신 선수를 경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기념 액자를 전해줬는데요 네 윤경신 선수가 올림픽 기수로 네 그 역할을 해줬는데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은사님이셨던 유재충 경희대 교수께서 네 유재충 경희대 교수께서 네 은사님이라고 하죠 아 윤경신 선수를 고등학교 때 대표팀에 발탁을 했고요 어떤 경희대로 입학을 시키면서 가장 그 선수로서의 기량을 만개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던 유재충 감독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경신 선수가 20대 초반에 절개곡을 하게 했었던 네 후배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워낙 어머니의 그런 헌신도 네 뒷바라지가 됐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생활할 때 정말 모든 일교수 일투족을 다 관여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인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렇군요 윤경신 선수를 그림자처럼 보필을 했던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윤경신 선수 뭐 이 아내의 네 내조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그 안보이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보이는 그러한 이제 헌신이 있었기에 네 지금의 그러한 그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윤경신 선수의 동생이 윤경신 선수 아니겠습니까 우승을 차지한 네 오늘 조산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그 부상에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큰 아이들이 떠나가고 그 나머지 빈자리를 윤경민 선수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선물을 윤경신 선수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물을 공개해 주십시오 네 네 번지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핸드볼 서포터들 인데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윤경신 마지막은 신자 네 네 핸드볼의 신이라고 할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77번이라는 그 번호는 어떻게 보면 윤경신 선수만의 번호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유정 네 이제 지금은 동생 윤경신 선수도 올라와있고요 전에 두산에서 국내에서 마지막 활약을 했기 때문에 주산 이상성 감독도 윤경신 선수를 지금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윤경신 선수에게 바라는 소원이 이 종이 비행기에 많이 적혀있거든요. 윤경신 선수가 고객들에게 마지막 보내주신 디펜 서비스가 과연 모르실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편지에 소원이 남겨있다고 합니다. 손을 적어서 지금 비행기처럼 날렸는데요. 그거를 하나 지금 택해서 팬분들의 부탁이라고 할 수 있죠. 윤경신 선수의 모습을 코트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봉짓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싸이의 강남 싸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싸이 노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역시나 제 예상대로 말춤을 추는 윤경신 선수. 시원시원하네요. 아 웨이브 살아있습니다. 네 웨이브 살아있어요. 역시 멋진 모습 보여주는 윤경신 선수입니다. 큰 키도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윤경신 선수가 저런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싸움도 이겨내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공구장 유럽에서 7차례나 득점왕에 오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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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으로 이태의의 우리 방탄 팬들 여러분이 계신데 근데 뭐가 아니라 해외 팬들도 계시죠? 네. 네. 앞으로 이태의의 방탄 팬들도 계신데 앞으로 윤경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으로 속겠다. 앞으로의 개인기의 제안을 생각하실 때 어디에 있다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제 선수 유경신이 아니라 더 공부하나 선수들, 우체부자 유경신도 마주하고 싶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언제를 하지만 우체부자들은 더 멋진 못하고 핸드그리니라 실망시키고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언제나 최선을 다 받는 우리 유기경신 지도자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팬들이 사랑한다고 크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서포터주가 지금 팬 여러분들도 핸드그리 선수축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익이 조건 좋지 않게 그 열광적으로 응원해주시는 것이 정말 제가 감동받았고 우리 후배들도 많이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저희 핸드볼 선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열대는 광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경신 선수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선수를 은퇴하고 지도자로서 거듭나겠다는 소감이었는데 아, 뭐 눈에 눈가 이제 공식적인 은퇴는 정말 윤경신 선수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핸드그리 선수들이 은퇴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은퇴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윤경신 선수의 은퇴는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선수들이 이러한 멋진 은퇴를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산 선수들이 이제 선배죠. 윤경신 선수를 핵가래를 치면서 축하를 해줬고요. 일단 뭐 윤경신 선수 이제 선수로서 이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많은 팬들 또 서포터즈가 아, 네, 또 뭐 빽빽하게 또 뭘 또 준비해왔네요. 아, 네, 편지를 써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길어를 서서 하늘나는데 어, 제가 좀 감사하게 또 22년 동안 핸드그를 해오면서 어,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은퇴장에서 어, 자표로서 제가 좀 잘 보았습니다. 저는 길들에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감사하다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어, 이런 또 은퇴식을 바람해 주신 어, 최태원님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SK 관계자 여러분 또, 대한체역회 어, 어, 대한핸드볼협회 어, 어, 대한핸드볼협회 어, 관계자 여러분에게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이런 또 전형 경계를 하면서 어, 개인적인 은퇴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 제가 지금까지 어, 부러우기에 대해서 핸드볼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많은 은사님들이 있었기에 아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교때까지 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전상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 지름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호지롱도 많이 듣고 있고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유재충 교수님 지금까지 어, 도살 펴 주시고 엉마리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가족들 네, 저희 어머니 옆에 계시고 어, 그렇지만 언제나 뒤에서 눈물을 하시고 언제나 힘들어하는 앞에서 언제나 있으신지 뒤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버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어린인생을 모르겠는데 외부생활하면서 얼어가 안정하고 힘들었던 생각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 많이 참아주고 내주했던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재진이 많이 몰골어졌습니다 태양선이 있으면서 아빠의 자격이 안 됐었는데 지금부터 라도 재진이랑 많이 놀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트간 아까 팬들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트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멋진 지도자로서 다시 코트를 밟고 싶습니다 그때 더 수고한 모습부터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명예원장님 김정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팬들에게 대한 열정 존경합니다 언제나 환영하십시오 네 아직도 건강하게 코트장을 찾아주시는 게 얼마나 저희들로서는 뿌듯한지요 그렇죠 저희가 상당히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눈물이 드러브러마하니까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것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 활용했던 대한민국의 사랑의 연설 윤경신 선수의 국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경신 선수의 한단에 승승장구 행복이라는 상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로 받아 보내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윤경신 선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모습 더 성공하는 성공적인 모습 지도자의 기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로서도 큰 성공을 거뒀는데 지도자로서 더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을 하게 될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그만큼 지도자의 길도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공부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사상 절실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윤경신 선수 네 대식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 뭐 망감이 교차하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 핸드볼 발전에 크기 기여했던 선수고요 지도자로서도 우리나라 핸드볼 발전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윤경신 선수의 은퇴식이 끝이 났고요 계속해서 시상식이 이어지죠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201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네 네 뭐 우승팀도 그렇고 준우승 3위 팀들도 그렇고요 네 3위까지 시상식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자부 1위에서는 인천체육회 2위 3척시청 또한 3위에는 SK 슈가글라이더스가 시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시상식과 이제 폐회식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아 뭐 일단은 뭐 우승한 팀은 뭐 기분이 굉장히 좋겠고요 네 준우승 팀은 오늘 경기에서 이 충남 체육회도 그렇고요 3척 3척도 그렇고 굉장히 아쉽게 이 우승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두 팀 다 어제 첫 번째 경기를 좀 많은 점수 차이로 패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서륙하기가 조금 벅찼는데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우승을 놓쳤던 게 두 팀 다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시상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